탕금호수 자전거길이 왔습니다. 하아 오늘 날씨가 뭐 아주 아주 좋습니다. 여기 흙은 이게 왜 내려왔지? 오늘 비행기 훈련하는지 좀 시끄럽네. 저기까지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아. 오늘 불일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안 나기로 한 사람이 서울에서 아직 안 내려가서 오우 비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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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잠이 생겨서 타고 있어요. 호수 누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집니다.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안녕